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유라동 신기역 인근에 있는 꽃자리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세련된 느낌의 그런 원룸이고 지금 보여드릴 원룸은 공실이 남아있지 않아서 1층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높은 큰 높이로 구성되어 있고 안쪽에는 싱크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욕실을 보시면 아주 크고 또 창문에 나와 있어서 환기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을 걸쳐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 위쪽으로 간접종염이 보이며 또 이렇게 넓은 옷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옷장 또한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공간이 없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빨래건조대와 이렇게 베란다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빨방의 구성은 이렇게 모든 원룸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냉장고와 에어컨이 배치되어 있어서 몸만 들어와서 청소하고 지내시기에 적당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신기역 유라동에 있는 꽃자리라는 원룸입니다. 감사합니다. 빈방점 co.kr에서 꽃자리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 부동산이었습니다. 캠퍼스 부동산이었습니다. 캠퍼스 부동산입이 매 telescopes 누나ываем 시 설명되ס을 Texas. 캠퍼스 부동산에서도 우와 캠퍼스 부동산까지 1500zt sofa.